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색깔이 다른게 보이세요 금박 인데요 어 4번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섯번 정도 지금 다섯번째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금박을 여기에다 올려 놓고 올려 놓고 문질러 주는 거에요 제꺼는 백수백복 이라고 어 도장을 찍어서 이게 엠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줘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 꺼 계속